아 아 루시드 소울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쉽지 않을텐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레투다를 써주고요 공속 올려주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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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발총 아 뭐야 벌써 깼잖아 아 아니 벌써 끝났군요 아 야 소용돌이 어어 야 장난아니네 어렵네 아 따발총 써야되는데 어어 깼군요 와 금방 깼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아 아 이것으로 격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상을 안주네 아쉽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